이른바 우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 으 으 으 으 푸점푸 하하 다시 유효하지마 네 한 번만 다시 할게 우리 개야 다시 유효하지마 자 색감이 좋다 이게 자, 자꾸 딱 와가지고 그러면 별게 딱 멈춰지는 거겠지? 이 행동할 때 사실 살짝 놀라야 돼.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. 그럼 그때 안 와가지고 진짜. 군인이 속이려고 하는 거 딱 안아줘. 안아주면 지금은 좀 포근해졌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손을 딱 잡아내고 그래. 딱 하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모르다가. 그럼 내가 음악을 줄 거라고 그러면 물을 내서 뭐 하는 거야 라고. 이제 나도 쉬고 싶어. 너무 지쳤어. 지독하게 이렇게 긴 시간이. 그 말에 오더라고요.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손 이렇게 해서 온다 하고서는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야 이게 무슨 소리야. 오리스. 같이 가자 형제 형. 아 아파. 스톱 플레이. 야 형은 뭐가 있네. 안 칠 나요 그냥. 뾰족한 걸로 해. 시원하게. 뾰족한 걸로 줘. 새한 거 같으니까. 좋아요. 등 따 줄게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아일랜드에서 반 역을 맡은 배우 김남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사라지는 장면을 찍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라진 것 같아서. 되게 많이 아쉽고 슬픈이야. 열심히 애정을 담아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. 더 많이 보듬을 주면서. 촬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이런 장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. 현장에서 많이 애써주신 스탭 분들 덕분에. 잘 나오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쉬운대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아일랜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움직이면 안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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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